안녕하십니까 공구바라닷스입니다. 오늘은 전기가 없는 현장에서 도로가나 고속도로 한복판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파괴 한마로 돌이나 벽돌을 깨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무조건 차에 커다란 발전기를 실으셔서 거기에 전원을 공급을 받아서 사용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제는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한번 소개도 시켜봐드리고 유선 제품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힘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거든요 모델은 HM001G라는 모델이고요 맡기다 40V 제품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옆에 있는 게 지금 38타입의 경량 유선 파괴 한마디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요가 많이 있는 맡기다 0810 제품이고요 이 두 가지 제품의 스펙을 간략하게 먼저 한번 보시면 자 일단 첫 번째 스펙은 이 앞뒤로 왕복 운동을 하면서 무언가를 파괴하는 제품인데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앞뒤로 얼마만큼 센 힘으로 얼마만큼의 센 타격량을 가지느냐 이게 스펙 값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이 유선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스펙이 7.2줄이라는 타격량을 가집니다 그리고 지금 001G 모델 같은 경우는 이번에 9.4줄로 유선 파괴 한마보다 타격 세기가 훨씬 더 높게 나왔죠 그리고 앞에 꽂히는 치질의 종류는 SDS 막스 타입이고요 그리고 무게는 지금 0810 유선 한마의 경우 5.5kg고요 그리고 001G 모델 같은 경우는 40V에 4.0A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기준 7kg로 1.5kg가 더 무겁습니다 근데 이제 9.4줄이라는 타격 세기를 가진 무선 파괴 한마 중에서는 타 브랜드를 통틀어서 가장 가벼운 무게로 나왔어요 보통 9줄이 넘는 무선 파괴 한마의 경우 10kg가 다 넘어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7kg로 나왔다는 거는 정말로 가볍게 출시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선 파괴 한마의 경우는 이렇게 작동을 시키면 이게 앞뒤로 왕복 운동을 하는 타격 세기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따로 근데 지금 001G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 뒤쪽을 보시면 타격 세기를 1단계부터 5단계까지로 조절을 해가면서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 파괴 한마가 타격 세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무조건 깨고 부수고 할 때는 필요 없는 기능일 수 있지만 실내 인테리어 작업을 하시거나 타일이나 이렇게 연한 모재, 약한 모재를 철거하거나 깨 부술 때는 또 약한 타격 세기로 작업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한데 이렇게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타격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너무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001G 모델 같은 경우는 브루 시리즈 모터로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AVT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통 파괴 한마 작업을 하루 종일 하시는 분들은 작업하고 나면 숟가락 들 힘도 없다고 말하실 만큼 손에 진동이 많이 오는데 지금 AVT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 아래쪽 위쪽에 충격 완화 장치가 두 군데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계속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잡고 있는 트리거나 손 쪽에는 충격을 최소화 시켜주는 장치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AWS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맡기다 무선 청소기와 무선으로 연동을 해서 사용할 경우 이 지금 001G를 사용할 때 청소기가 집진기가 알아서 돌아가고 사용을 하다가 멈추면 저절로 청소기가 멈추게끔 이렇게 편리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파괴 한마의 경우 사용하시는 환경이 좋지가 못합니다 이제 먼지도 많으실 거고 기름이나 습기 이런 게 많으실 텐데 지금 맡기다 001G 모델 같은 경우는 XPT라는 방수방진 최고의 등급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먼지와 습기에도 정말 강하게 출시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스펙만 봤을 때는 너무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지금부터는 이 지금 유선 파괴 한마 중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0810 모델과 지금 새롭게 출시한 001G 모델을 가지고 똑같이 돌이나 경계석을 깨보면서 어떻게 깨지는지 깨질 때 이런 모습이라든가 손에 오는 진동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제가 경계석을 두 개 준비를 해놨고요 유선 파괴 한마와 40V 무선 파괴 한마로 똑같이 뾰족 치질로 깨보면서 얼마만큼 깨지는지 그리고 손에 오는 진동은 어떤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선 파괴 한마 먼저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이제 가 한번 기다려주세요 부추 가요 마요 자 이번엔 이어서 바로 40V 무선파괴함화 001 모델로 제가 똑같이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해보니까 이 지금 갓쪽을 똑같이 파괴함화로 타격을 했을 때 이 지금 40V 무선파괴함화가 훨씬 더 빨리 이 잔재무드를 부셔서 떨쳐내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손에 오는 진동도 확실히 지금 유선파괴함화보다 적고요. 꼭 때렸을 때는 이렇게 때렸을 때는 소리는 유선파괴함화가 더 크고 손에 오는 진동도 커서 꼭 더 센 것처럼 느껴졌지만 자 이 느낌이랑 바로 똑같이 여기서 벌써 이런 식으로 손에 오는 진동을 적으면서 분명히 타격량이 더 센 게 충분히 표현이 된 것 같고요. 자 지금 유선파괴함화 같은 경우는 제가 전선일을 저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펼쳐서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220콘센트가 있는 곳이 멀다고 하면은 전선일을 이렇게 쭉 펼쳐와서 사용을 해야 되고 혹시나 전기가 없는 곳에서는 또 발전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실 텐데 지금 보셨다시피 무선으로 사용을 했는데 유선보다 파괴력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만큼 강한 모재를 시원하게 끼워야 될 때는 5단으로 가장 타격 세기가 센 파워로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가 만약에 내가 지금 있게 부셔야 되는 모재가 연하거나 부드럽거나 약한 모재일 경우에는 지금 뒤에 타격 세기를 지금 돌려서 1단으로 낮추게 되면은 똑같이 갖다 대더라도 요렇게 요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보통 타일 하시는 분들은 또 요렇게 약하게 해서 쓰실 때가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게 지금 금액이 배터리 두 개를 포함한 세트가 90만 원 중반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비싼 금액이긴 하지만 만약에 발전기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걸 감안한다면 분명히 메리트는 있을 거 같아요. 제가 조금만 더 깨보고 다시 듣지도록 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두 가지 모델을 직접 한번 사용을 하고 와봤는데요. 일단은 유선 파괴 한마 0810보다 분명히 타격량이 센 게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좀 신기했던 부분은 지금 타격을 하는 내내 0810으로 지금 유선 파괴 한마로 작업할 때는 손에 진동이 거의 그대로 다 오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001G 모델 같은 경우는 진짜 손쪽에는 진동이 크게 없고 이 앞쪽에서 알아서 진동을 일으켜주는 듯한 느낌 요렇게 지금 진동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아 근데 진짜 이 정도면은 고속도로나 이렇게 도로가에서 보통 발전기를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유선 파괴 한마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그 큰 발전기를 또 빌려서 실어서 이동해서 쓰려면 연간 번거로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지금 배터리만 장착을 해서 바로 사용을 하면은 기존 나와있는 0810 타입의 유선 파괴 한마보다 파괴력도 더 세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배터리가 완충된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20분 정도였습니다. 지금 40V에 4.0A 배터리를 장착했을 기준 5단이라는 가장 타격량이 센 모드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작업했을 때 20분의 연속적인 런타임을 가졌고요. 이 20분이라는 런타임이 좀 짧은 거 아니냐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쉬지 않고 20분 동안 이 돌이나 석재류들을 계속해서 깨기만 깬다라는 부분이 정말로 이게 긴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배터리 하나로 20분이기 때문에 배터리 두 개를 가지고 총 돌려서 사용을 한다면 40분이라는 연속적인 런타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신기했던 부분이 보통 이렇게 무선이든 유선이든 작동을 시키잖아요. 그냥 이렇게 공회전을 하더라도 손에 그대로 진동이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001G를 쓰면서 처음에 이게 아니 이게 진동이 하나도 안 온 거예요. 너무 조용하고 그래서 고장난 게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지금 001G에서 이렇게 파괴 한마 작업만 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모제를 깰 때 이렇게 모제에 이 치질이 닿아서 충격이 가해지면 정확하게 진동을 타격색을 그대로 전달했다가 혹시나 여기를 깨고 이쪽으로 보통 이동할 때도 이렇게 누를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또다시 손에 진동이 거의 없는 모드로 바뀌었다가 또다시 진동이 없다가 모제에 갖다 대면 이렇게 이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사소하지만 계속해서 움직일 때마다 지금 보통은 보세요. 이렇게 만약에 내가 트리거를 당겨서 게다가 게다가 옮기려고 해도 손에 진동이 계속 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정말 섬세하게 작업자를 많이 배려해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맡기다 40V 무선 파괴 한마 HM001G를 직접 한번 사용해보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대충 좀 느낌이 오시죠? 제가 오랜만에 이 맡기다 제품을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는데요. 맡기다 제품을 찍을 때마다 조금 놀라고 진짜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이렇게 지금 파괴 한마라는 제품군에 특화된 무선 파괴 한마가 출시가 되었다라는 부분도 너무 놀랐고요.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이런 파괴 한마만 되는 무선 제품은 맡기다가 거의 최초인 것 같거든요. 물론 힐티나 이런 곳에도 나오지만 이만큼 큰 정말 이 105 타입의 커다란 무선 파괴 한마만 있지. 이렇게 지금 38 타입의 뚫는 기능을 빼서 앞뒤 왕복 운동만 하면서 9.4줄이라는 엄청난 타격 세기를 가진 파괴 한마 전용의 무선 제품은 맡기다가 처음인 것 같아서 오늘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렸는데 파괴 한마만 전문적으로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의 어떤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진동이 어찌 보면 가장 큰 숙제거든요. 이 파괴 한마를 사용하시는 유저분들한테는. 근데 지금 진동이 정말로 적게 왔는 부분 그리고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타격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무선으로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선 파괴 한마보다 훨씬 높은 타격 세기를 가지는 부분 이 세 가지가 파괴 한마를 사용하시는 유저분들한테 너무 완벽한 조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공구들이 얼마만큼 더 발전될지가 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 속에 이렇게 공구에 관심이 많으신 저희 공구브라더스 채널 구독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음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무튼 오늘도 이렇게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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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